n skill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흐어어어어어 야 절까지 못 가겠다 형 아 아크해 아빠 이거 가야돼 아니야 아니야 키워 키워 가자 안 되겠다 가이소 귀여운 날에는 늦게 잤다 한번 먹어봐 먹어 아 진짜 하지마 라면을 먹어 웬 카노스야 왜 한적하면 반이 사라지는데 20%에서 한 마이너스 20%가 되는데 맛이 어때요? 뜨거워요 탈발백육개장과 맛이 어때요? 원래 유래랑은 아빠 한 입에 한 70% 맡아야 되는데 한 30% 맡아야 되는데 알았어 빠이빠이